갈색 칠산타워 칠산 앞바다를 한눈에 저망할 수 있습니다 배운암 시야표 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화도와 무항군 도립포를 잇는 약 2km 정도를 잇는 해상 그량공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갈매기들은 전부 다 어디 단체로 놀러 가는가 봅니다 한마리도 안보입니다 갈매기는 없고요 갈매기도 없고 인간 갈매기들 새우들의 고장 상 나골대에 도착했습니다 갈매기들이 전부 다 여기 와 있네요 이제 새우를 잡아서 오셨는가 봅니다 새우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지는 대리 가장 아름다운 나골도 나골도 산책로 안내판입니다 지는 대리 가장 아름다운 나골도 산책로 안내판입니다 신 소감이 어떻습니까? 나무도 3년마다 오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천연의 자연이 좋고 이제 오고 새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새우가 많이들 놀러 왔어요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다음 제국이 왔습니다 다음 제국이 큰 가맣고 해수욕장 변경입니다 동백꽃이 이제 다 끝물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 있는 버들산학회에서 나골대에 처음 왔는데 아주 흰색도 좋고 바다도 좋고 아주 멋있는 산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큰 가맣고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물이 쭉 빠져가지고 엄청 지금 넓은 해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안 절벽도 엄청나게 멋집니다 해안 절벽들이요 아주 세월의 흔적을 거스란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멋진 모습들만 함께 감상해 보시게요 예 나골대도 이렇게 기어막힌 곳이 있었습니다 예 이곳은 캠핑카를 갖고 오셔서 즐길 수도 있고요 가족들과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오세요 이건 트릭킹길이 장비도 잘 되어있고 굉장히 높고 가난하게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에 향긋한 플레옴이 장말로 간수석 깊이까지 파고됐네요 숨이 상당히 갚아집니다 오늘 트릭킹하기에는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좀 미세먼지 안개가 있어가지고요 조망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 저망은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만 트릭킹하기에는 아주 딱입니다 네 오늘은 좀 미세먼지 안개가 좀 있어가지고요 조망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많은 산악회분들이 다녀 하셨는가 펴시기가 많이 달려있네요 루엔머리가 좀 버리고 있습니다 정글을 방북해 합니다 늘 하나올들도 지금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걸어왔던 게 루엔머리가 정말 루엔머리처럼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편하고 좋은데요 네 밥먹고 가기 딱 좋은 장소 입니다. 오늘은 비빔밥을 준비했습니까? 네! 기가 막힙니다. 엄청 맛있게 생겼습니다. 멀리 진올교위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하나월도로 이제 가까웠습니다. 하나월도와 연결이 되는 진올교에 지금 왔습니다. 진올교를 좀 걷고 있는데요. 하나월도, 지금 처입입니다. 처입. 유치꽃이 아주 마음발해가지고 멋지게 질켜있네요. 걸어왔던 상라월도가 진올교를 해서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. 오늘은 트릭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요. 정말 섬이 좀 이상합니다. 트릭 하시는 분들이 엄청 찾아보기 힘드네요. 낚시터 가는 길인데, 계단이요? 장난이 아닙니다. 계단이 아주. 예. 길은 넙지넙지하니 아주 좋습니다. 범이라서 그런지, 치나물, 두루, 수, 여러가지 본나물들이 지금 전부 다 나와가지고, 아주 잔치입니다, 잔치. 닭나무와 가는 길이 갑니다. 참작감이 지나왔고요. 물이 싹 다 들어왔네요. 이게 무슨 나물까요? 예. 새손들이 전부 널로 왔는데. 예. 극기는 아주 좋은 길인데요. 예. 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, 너무나 극기 좋은 길인데, 찾아오신 분들이 별로 없네요. 예. 아주 확정하고, 너무나 사람 손 떼어 묻지 않은 길입니다. 바로 왔던 길인데, 뒤들어 봐도, 정말 다시 한번, 다시 한번 봐도 멋집니다. 쟤는 진짜 멋지고 좋다. 틀기하기도 좋고. 예. 정말 아주, 너무너무 좋구먼. 예. 차도 안 다니는데. 예. 밑으로 가면, 밑으로 내려가면, 닭나묘이랍니다. 닭나묘. 닭나묘 해수욕장입니다. 아담은이 아주 좋습니다. 예. 둘이 와서 딱, 해수하기는, 좋을 것 같은데요. 대숲길입니다. 대숲길. 운치가 있는데요. 또 상당히. 자꾸 뒤돌아보기 합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어, 이거. 벌써 다 익었네요. 장벌레 신태이자 번. 네. 장벌 해수욕장입니다. 장벌 해수욕장에 왔습니다. 장벌 해수욕장. 장벌 해수욕장. 장벌 해수욕장에 왔습니다. 예. 인적이 너무 두물어요. 장벌 해수욕장 장경입니다. 장벌 해수욕장 사나와 상하여장군과 상하여장군이 앞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. 네, 한화골도 마을도 아주 아름답습니다. 도울들도 아주 옹기종기하게 다 깨끗해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